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마키아벨리 시간입니다. 요즘 한국 언론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을 둘러싼 여러 보도를 볼 때마다 기계적 균형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를 그대로 반영해서 뭔가 좀 비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 또 한경호라고 하는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진보 언론의 보도는 과연 국민들이 진실로 믿을 만한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또 의문이 드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국민은 국민으로서 이런 혼란한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과연 한국 언론이 지금 현재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며 우리는 시청자로서 또는 주권자로서 어떤 생각으로 언론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귀한 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대용 기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법인 RTV에 이사장을 하고 계시고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는 또 보도본문장을 하고 계시고 원래 탐사전문기자 살아있는 방송기자 박대용 이렇게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막상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굉장히 유순하고 부드러운 분이신데 언론인으로서 이제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정말 강단있게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 프로그램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접적인 물음과 답을 들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계속 이렇게 대화하는 방송인데요.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전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사실 이제 참다 참다가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더 탐사해서 유족들과 그동안 몇 번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동안에는 사실 가족 특히 이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정신을 갖추고 이성을 찾아서 뭔가를 설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한 2, 3주 정도 불가능한 그런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서야 이제 정색을 하고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그 관심을 이제 기자들이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는 아마 명단 공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아마 질문을 하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탐사에서는 유가족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보도하고 유가족 명단을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유가족이 아니고 희생자 명단을 공개를 하고 이제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일었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사실 최근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이제 섞어서 한 번 지금 명단 공개 문제하고 오늘은 처음으로 유가족들이 국민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를 이제 6가지로 유학해서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 좀 연결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유가족들이 이야기한 6가지 사항은 이제 진정한 사과 그리고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 규명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 규명이 이제 같은 맥락의 얘기고요. 그리고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전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다가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업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그리고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의 마련 이 모든 것이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확한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유가족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유가족들이 뭔가 대화를 할 수 있고 어떤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현재 유가족들은 누가 유가족인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공개가 그동안 안 되고 있었고 연락처는 물론 실제로 어떤 희생자들이 어떤 사정이 어떤지를 언론을 통해서나 겨우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아주 부재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어제 들어보셨겠지만 행안부 장관마저도 유가족 명단을 행안부가 확보하고 있는 자처도 행안부가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거짓말시킨 걸로 봐야 되지. 그렇죠. 그걸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명단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없다고 막 그걸 두 번 세 번 강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망신을 산 케이스죠.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과 혁명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가 사고가 난 희생자 명단이 없다. 그러면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 붙여서 했느냐. 그래서 그것도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와 끝까지 저렇게 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정말 낯두껍게 낯두껍죠. 그렇게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행안부 장관 머릿속에는 무가족이 없는 겁니다.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은 행안부 장관 이 사고의 책임과 어떤 유가족 지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사고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을 다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으로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 장관 머릿속에 유가족 명단이 없다는 것은 유가족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가 더 탐사해서요. 참사 직후에 저희들이 유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장례식장들을 순천향병원을 비롯해서 주변에 장례식장들을 한 대여섯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밤새. 그런데 경찰들이 다 막아서 장례식장을 들어갈 수가 없었고 겨우 들어간 곳에는 이미 유가족이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신을 분산을 시킨 거죠. 유가족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그리고 경찰들을 장례식장 앞에 세워서 보초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질문은 뭐라고 하냐면 경찰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가 아니고 기자십니까?라고 물어봐요. 첫 질문이.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경찰이나 행안부, 특히 대통령이 그날 29일부터 30일 새벽에 회의를 몇 번 했다 했잖아요. 그 회의가 과연 정말 이 유가족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정보를 폐쇄하기 위한 사건을 덮기 위한 회의가 아니었나. 오히려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사후 수습 과정이 상당히 의혹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 경찰을 채워놨다는 것은 기자들이 취재를 못하더라도 일단 막는 것이고. 그렇죠. 언론에 나가는 걸 막은 거죠. 통상적으로 큰 사고가 나면 기자들이 추적 취재를 했으라도 왜 사고가 났고 누가 세상을 떠났는지 그 사람의 사인이 뭔지는 원래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않습니까? 세월호 때는 그나마 그거라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마저 못하게 다 차단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명단이라는 것조차도 2주가 지나서야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가 지나서야 겨우 알려지게 되는 그런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오늘 유가족들이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국가에 전달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정쟁화될 가능성, 민변 사무실이었다 또는 특정 정당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몰고 갈 가능성도 본능적으로 좀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명단 공개 때부터 해서 명단은 민들레에서 공개를 했죠. 또 탐사에서는 명단을 제공했던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저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족들이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무리 무도한 정권이라도 유족들의 말을 정말 진심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론들도 이것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들이 돌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언론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 갖고 있는 취재 역량으로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활동들을 하지 않는다. 또 정권의 상당 부분 통제를 받고 있거나 또는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 왜 언론이 이렇게 갑자기 돌변 또는 관리되고 있나요? 저도 느낀 바는 저마다 해석은 다르겠지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했던 것이 저는 대한민국 언론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 정권 자체는 초기부터 검사 출신들을 주요 부직에 앉힘으로써 이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는 것을 사실상 표방을 한 상태예요. 기자들이 취재하기에 가장 힘들어하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입니다. 오히려 법원 취재는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검찰 취재는 기자들이 검사들이 잘못하거나 검사들이 뭔가를 예전에는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검사들하고 기자들하고는 어느 정도 약간 신경전도 있었고 검사들이 술 먹고 어디 가서 실수하거나 이러면 기자들이 과감하게 보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가면 갈수록 검사들이 기자들을 사실상 누른 사례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리고 기자들도 이런 검사들이 뭔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는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노무현 때부터 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검찰공화국의 검찰 정권 앞에서는 기자들이 되게 유순해졌어요. 저는 그 점이 가장 지난 정부 때하고 가장 달라진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휘두를 수 있는 압수수색이라든지 기소를 한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언론 자체가 특히 언론사 사주 대형 언론사의 사주들끝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언론이 이제 재기능을 못한다. 사주의 영향 또는 기자 역시도 그런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역할을 못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정반대 쪽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권 쪽에서 보면 매우 효과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동시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언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대단히 선별적으로 하고 특히 이번에도 보셨지만 전용기 안에서 딱 두 개 매체만 불러서 얘기를 하잖아요. CBS하고 채널A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예전에 경찰서 출입할 때 제가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예 기자단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찰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한 개 매체만 딱 골라서 정보를 줍니다. 단독이라고. 왜냐하면 기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특종이잖아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검찰 특히 차장검사들이 주로 브리핑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공식 브리핑보다는 개별 접촉이나 혹은 개별적으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단독거리들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길들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검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결국 비의 사실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언론한테 던져주면서 특종을 일종의 선물로 주고 또 여론 반응은 떠보고 계속 확산할 건지 그냥 여기에서 스톱할 건지를 간보기 하는 이런 특수부 검사들의 전형적인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 이런 데는 매우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그렇죠. 거기에 지금 길들여져 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기자이시기도 하고 저는 전직 기자이지만 각 언론사의 기자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뭔가 좀 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알 권리 적극적으로 전파해서 평가받으려는 노력이 사주뿐만이 아니라 사주는 안 한다고 치더라도 기자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그래야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언론에서 직접 취재라는 방식보다는 그냥 브리핑해 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치는 형태의 취재에 되게 익숙해졌고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으면 정부의 공식 브리핑에만 지나치게 의존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월호 때는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말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현장의 팽목항에서 조금만 한 10분만 둘러보면 전원구조가 아니라 왜냐하면 오해라는 구조들이 다 실종자 구조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건데도 직접 취재 대신에 간접 취재나 브리핑을 받아쓰는 방식의 취재를 선호하게 된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저는 언론사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기자 숫자가 줄어들었고 기자 한 명이 감당해야 될 커브리지가 넓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재 역량은 점점 감소하고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들이 좀 더 강화되면서 기자들이 취재원들에 대한 접근도 좀 더 어려워졌고 공무원들도 각종 취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실제로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어디 우리가 예전에 쉽게 드나들던 장소들이 지금은 기자들은 출입할 수 없는 장소로 계속 바뀌고 있고 그래서 취재하기는 더 어려지고 있는데 기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경영난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좀 더 쉽게 하는 방식으로 점점 편한 길을 선택해 나가고 있는 그것도 역시 지금 현재 정권의 어떤 원하는 방향하고도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정보 투명성이 보장되면 그런 브리핑 방식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준 수단으로 괜찮은데 오히려 그것이 정보를 가리거나 왜곡하는데도 언론이 그대로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 자체를 팩트로 바라보는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그게 기본적인 의문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감정적으로 악의적이다. 이런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는 거죠.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박 기자에게 느끼는 것은 사실 현장에서 사실과 진실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언론의 역할이 정말 전부일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 기자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은 좌파 기자다.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 운동권이다. 이런 일종의 수식화 같은 게 좋은 것일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일단 다른 사람이 저를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일단 정보가 충분치 않죠. 충분치 않은 정보로 저를 규정하는 것은 일단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대응하고 싶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는 기자 이상의 어떤 다른 수식어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언론 자체가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라는 큰 이념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어느 정도 선택을 받기를 강요당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어느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이런 것들도 좌우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기사를 쓰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선택의 기준을 봤을 때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것이 쉬운 길과 옳은 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항상 옳은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 옳은 길이 무엇이냐는 제 양심의 목소리죠. 그것이 옳다. 만약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가족들의 이름이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개를 안 하면 그게 쉬운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런 지탄도 받지 않아도 되고 별로 논란에. 왜냐하면 그 명단을 공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탄은 한 5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저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을 정도의 차이의 문제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되는 것들을 회피하기보다는 그냥 옳다 하면 선택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온 것이지 제가 특별히 어떤 이념적으로 예를 들면 보수와 진보할 때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의 십자가 밟기 형태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생각하고 하거나 살아왔던 과정하고는 전혀 맥락과 전혀 안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재단하면서 좌팔론이다 이렇게 몰고 갈까요?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저한테 지금 직접 얘기하시는 거죠. 시민언론 더 탐사는 특정 정당과 관계도 있는 것처럼 또는 저기는 아예 보수 쪽이 아니고 진보 언론 중에서도 완전 좌파 언론이다. 그렇게 해서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또는 타도를 위해서 나선 거 아니냐라는 이게 그 유튜버 또는 보수 언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어서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또 실제로 공인인 국회의원들도 더 탐사 저게 무슨 언론이냐 이렇게 막 비난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 시민언론 더 탐사에 대한 시선 또는 예당과 편견 이런 부분을 현업에서 직접 뛰고 있는 기자로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전혀 일단 신경 안 쓰고요. 일단은 신경 안 쓰고 왜냐하면 기자가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기사로 결국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취재한 대로 보도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어떤 뭔가를 계산해서 만약에 청담동 술자리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언론들이 기사 나온 것들을 보면 정답을 내려놓고 기사를 씁니다. 뭐냐 하면 더 탐사 같은 경우는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증언이 있고 그 증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지금 검증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 이세창 씨를 비롯해서 한동훈 윤석열 당시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게 해나가는 단계예요. 그런데 조선일보나 일부 시사저널 같은 매체들 보면 가짜뉴스라는 답을 정해놓고 이것이 왜 가짜뉴스인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의도가 윤석열 정권을 해치려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취재회의를 많이 해보지만 더 탐사에서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술자리를 잘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더 탐사의 전신인 열린공감TV 때도 김건희 씨 관련되는 줄리 의혹에 대한 보도를 할 때도 단 한 번도 윤석열 후보가 되어선 안 된다.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출발 자체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얼토당토한 제보도 있지만 그것이 일관되고 어떤 정황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어떤 것도 보도되지 않은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제보를 해온다면 기자가 그거를 아 이건 기계적 균형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버린다면 그 자체가 정치의 행위라는 거죠. 오히려 제보가 들어오면 그 제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된다면 보도한다. 오로지 그 단순한 기자들의 어떤 직업 윤리에 따라서 기사를 쓰고 보도하는 것이지 거기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보수냐 진보자냐 어떤 색깔로 비춰지냐의 문제는 그 나중의 문제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런 평가는 그들의 색안경에 의해서 보여지는 저희들의 모습일 뿐이다. mbc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박 기자는 mbc 기자 출신이신데 과거에 pd 수첩을 본다거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일종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pd들이 주도하고 최근에는 mbc에서 스트레이트라는 기자들이 또 나서서 탐사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기자 또는 pd다운 일을 한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 요즘 정치권에서 나누는 방식으로 보면 그게 다 좌파 언론인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너도 이미 물들어서 좌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오히려 일종의 덮어씌우기처럼 이렇게 해버리는 걸 보면서 언론이 원래 해야 하는 고유의 역할과 또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 사이에서 너무 혼용이 많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잣대를 딱 가운데 갖다 놓고 50%를 잘하고 50%를 못하는 것처럼 해버리니 결국 진실은 오간되었고 평론만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시청자들이 박 기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시민론트 탐사가 특정 정치 성향이나 지형을 갖고 있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의 바탕 그다음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검증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언론의 역할을 충질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제보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보하는 경우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청담동 술자리 관련된 제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제보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녹취 파일을 들어봤을 때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란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별명 같은 걸 부르면서 이렇게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술자리가 특히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제일 큰 이유는 청담동에서 대통령이 술을 마실 수 있겠죠. 술을 마실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변호사들 특히 김현장이라는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거기에 로비도 많이 하는 그런 법무법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김현장 변호사들하고 같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좀 진실을 좀 확인을 특히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장관을 대동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공적 관심사가 아닌가 거기에 도달해서 한 것이지 만약에 윤석열 한동훈 장관이 둘이서 만나서 거기서 봐해서 칵테일을 한 잔 했다. 그건 전혀 제가 볼 땐 보도가치가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거기에 동참했던 변호사들이 김현장 변호사들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제보자의 의도나 이런 것들은 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제보자는 어떤 의도를 가졌으니까 제보를 한 것이 공익제보라는 게 모든 것이 그런 성격을 가졌는데 그 제보 자체가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는 것은 취재윤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그 사건의 최종 결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청남동 게이터 일단 저희가 아직 보도 안 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한 어떤 증거를 들이대서 저들의 어떤 입을 딱 막아버려야 되는데 계속 그렇지 못하고 조금 조금씩 보여주니까 저들이 계속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장소를 어디 특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 술 먹은 장소만 알려주면 저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뭘 보여줘도 심지어 거기서 찍힌 사진을 보여주더라도 그런 게 없었다고 부정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김학의 사건 김학의 검사 법무부 성접대 사건 그 사람의 사건 역시도 그 사람이 사진까지 나왔는데도 김학의가 아니라고 또 얘기할 수 아니라고 하니까 결국 무혐의 처분을 하다가 결국 구속이 됐죠. 네. 그리고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미 끝났습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얘기했던 거 바이든이라는 발음을 난리면으로 들어달라고 또 이야기할 정도로 녹음이 되고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까지도 부인하는 정도로 뭔가 마음 먹고 부인하려고 하면 끝까지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실이 저희가 확인되는 어떤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보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또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취재 중인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보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에 대해서는 그건 좀 더 나중에 역사적으로 나중에 평가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정답을 다 까놓고 있었을 때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그래요. 미안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일이나 한동훈 장관이 지금 시민 언론을 더 탐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해놓은 게 없습니까? 그 청담동 게이트 관련해서는 제3의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은 한 걸로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한테 뭐가 이렇게 통보가 오거나 연락이 온 거나 아무것도 없고 다만 이제 제보자에 대해서 어제 오늘 연속으로 경찰이 제보자의 집을 방문해서 뭔가 참고, 제보자를 참고인이라 부르면서 오늘은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시에 더 탐사에 대한 어떤 강제수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저희가 특별히 더 감추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만 언론사를 상대로 한 그런 지난번에 줄리 관련된 사건에서도 사무실과 대표이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흔하게 벌어지면 저희는 이제 더 탐사라는 작은 언론의 일이 아니고 이런 MBC 같은 큰 언론 YTN 같은 큰 언론에 대해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런 어떤 강제수사 같은 것들이 흔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렇게 언론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상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작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경찰이 강제수사를 하는 것들을 쉽게 우리 사회가 허용을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다수 언론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강제수사나 혹은 공권력에 의한 어떤 입막음, 재갈 물리기에 쉽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있죠. 제가 놀라운 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기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권력이 좀 무도하게 침탈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자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최대적 사명, 역사의식 이런 걸 가지고 지킬 것은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언론은 그게 아니라 먼저 가서 납작 엎드리고 혹시라도 뭔가 받을 게 있는가 없는가 따져보고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해버리니까 실제로 언론의 주인인 국민은 중심에 없고 권력과 언론 사주와 언론의 생존 논리만 존재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한국 언론이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스픽스 같은 언론도 좀 필요하고 또 더탐사 같은 이런 신생 매체들이 기성 언론들이 수명을 다해가거나 기성 언론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할 때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독자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열려야 된다고 보고요. 한겨레도 그렇게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더탐사 읽기 전에 몸담았던 뉴스타파 같은 매체도 역시 그러한 시민들의 어떤 갈구함 때문에 탄생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신생 매체들 그러니까 대한언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이제 지금 민들레라는 매체가 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도탐사와 협력관계에 있는데 그 매체는 스스로를 대항언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언론에 대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매체다. 이런 매체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민들이 선택권을 계속 얻어나가는 자연스럽게 역사가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보통 이제 언론을 규정할 때 저 언론이 진보 쪽이냐 보수 쪽이냐 그래서 진보 언론 보수 언론 이런 게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안 언론도 있고 제가 오늘 대항 언론은 처음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이제 그렇게 네이밍을 했더라고요. 그 수식어를. 저희는 대항언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픽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대항이나 대안이나 진보 언론이 아니라 아예 대체하자. 바꿔야 된다. 그렇죠. 미디어가 원래 정보의 주인인 국민에게 가공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의 언론이 존재해야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정말 세상을 진보시킬 수 있는 원래 갖고 있는 기자정신. 그렇죠. 역사의식 이런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일단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시민언론 더 탐사나 박대용 기자는 좌파 언론인이다. 그래서 MBC의 박성재 사장이나 또 MBC에 지금 일하고 있는 다수의 기자 또는 언론 종사자들이 다 좌파 언론으로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MBC 사태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MBC는 제가 이제 있었던 곳이기도 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이런 이명박 10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들었었을 때도 MBC가 많은 시련을 겪었죠. 그리고 MBC가 어떤 그때도 기억나시지만 광우병 관련된 PD수처 보도 때문에 PD들이 이제 수갑을 차고 연행도 되고 그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도나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MBC가 어떤 정치권으로부터 혹은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사례는 뭐 부직이 있으죠. 그런데 이번 사례는 정말 마음먹고 예를 들면 뭐 슬리퍼를 신었다 이런 것까지도 터집잡아 가면서 계속 흠집을 내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정말 악의적으로 정말 대통령이 악의적이라고 MBC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MBC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먹고 지금 손보려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MBC 내부에서도 정권의 탄압이 올 것에 대해서 이 뭐 겨울이 오고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심정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아마 언론을 상대로 어떤 한 개의 언론을 상대로 탄압을 하거나 사주를 구속을 시키거나 아니면 대표이사를 어떻게 하거나 기자를 구속시키거나 한 개의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는 정권이 이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언론 혹은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는 이길 수 있는 정권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해외 순방 때 MBC를 배제시키면서 한국기자협회, PD연합회 심지어 한국신문방송인연합회까지 편집인 참 기구까지 다 하나, 경영인들까지 실경위에 의하면 사주 빼고는 모든 언론단체에 다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행태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그냥 금방 사그라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언론 전체가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고 또 보도 또는 국민으로 하여금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원래 고유의 권한들이 박살되는 것은 결국 정신의 훼손뿐만이 아니라 직업관 자체가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또 하루 이틀 지나니까 없던 일처럼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단적으로요. 이번에 MBC 이기주 기자가 대통령에게 왜 우리 뉴스가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왜 악의적이냐 가짜뉴스라고 항의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홍보기획비서관인가요? 이기정 비서관. 이기정 비서관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이 사안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일들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통보문을 보냈어요. 뭐냐 하면 기자들끼리 논의를 해서 빨리 MBC를 빨리 퇴출시켜라. 출입기자에서 빨리 빼라.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보냅니다.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비보도를 전제로 요청을 한 사안이 돌고 돌아서 하여튼 제 귀에도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기주 기자를 출입 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MBC 기자 자체를 출입 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기자로 교체, MBC가 다른 기자로 교체하든지 이런 것들을 출입기자에서 결정해라.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그걸 더 탐사해서 기자들이 논의하기 전에 먼저 보도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출입기자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 하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겠다. 그리고 MBC와 대통령실 양자 간의 문제다. 우리는 제3자다. 빠지겠다. 이렇게 딱 해버린 거죠. 비굴하다. 그렇죠.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옛날로 치면 사실은 기자들이 똘똘 뭉쳐서 이건 언론 탄압이다. 왜 한 언론사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부당한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려 하냐. 그건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끼어들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비굴한 자세를 취했고 그리고 MBC는 동그룹이 남아있는 거죠. 대통령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출입기자단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정보를 들었는지 바로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중단함으로써 출입기자들에게 불편을 니네들 그러면 취재거리 없어. 기사거리 안 줘. 라고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출입기자들은 MBC 때문에 우리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불편을 겪고 우리 기사거리 매일 아침마다 대통령 도어 스태핑 보면서 그래도 웃긴 이야기든 재밌는 이야기든 뭔가 계속 기사를 썼는데 그런 것 자체의 기회마저 박탈되니까 MBC가 미울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기자들은. 그렇게 기자들을 계속 갈라치게 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형태로 역시 그것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자의 위치에서 MBC는 좌파 언론입니까 그 안에 그 안에도 사실은 좀 막 섞여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이 권력에 따라서 오히려 침묵하는 다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개 강성인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전에 김재철 10년 전에 김재철 사장이 있을 때 대량으로 채용했던 또 멤버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종별로도 이해관계들이 다 달라요. 기자. 기자 피디들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또 예능 피디 좀 다르고 경영 부문 또 기술 부문 또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MBC 전체를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거기가 10명 안팎의 회사도 아니고 1500명 지역 MBC까지 하면 3000명입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로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로 PD 스톱 하나 스트레이트 하나로 그 매체의 어떤 컬러를 쉽게 단정하기는 좀 오히려 제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주가 있는 언론사는 사주의 정치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기가 뭐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만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요. 방송국 안에 말씀하셨듯이 각기 다양한 이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전체가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정치권 특히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것이 좌파 언론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나면 모든 보도가 제3자가 봤을 때는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단정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왜곡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소비자이기도 하고 언론을 이용하는 이용자이기도 한 국민들은 언론의 보도 자체를 의도를 갖고 보게 하는 정치권들의 은행들이나 은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 자체가 마치 외곡의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방송은 정말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인 사람이든 보수적인 사람이든 중립적인 사람이든 다양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좌파 언론 우파 언론 보수 진보로 나누는 것은 매우 어려운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조선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처럼 사주가 명확하게 있는 데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태를 보여주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송을 좌파 언론이라고 규정하는 저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며 진실에 가까우냐는 질문을 다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공영방송사 두 군데 있잖아요. KBS하고 MBC 이 두 군데는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사회의 멤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청와대 대통령이 이사회의 30%를 추천하고 야당이 여당이 30% 추천하고 나머지 30%를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대 3 정도의 구도를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다수를 계속 정부와 여당이 다수를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이사를 다수를 추천하다 보니까 그 이사들이 사장을 선출하잖아요. 그러면 사장은 정권과 입맛에 맞는 사람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KBS와 MBC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MBC 있을 때 그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추천을 할까 제가 아까 퍼센트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준으로 평가할지를 추천을 하고 있는지를 방송통신위원회나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했는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근거 없이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나눠서 추천할 수 있냐 했더니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관행위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언론 노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정부 여당이 가져가는 형태로 사장의 추천권을 가져가는 형태는 안 된다.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이번에 5만 명 동의 얻어서 얘기했다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공영방송사는 말씀하신 대로 사주는 없지만 정부 여당이 사장의 추천권을 가져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정권에 따라서 편향된 경향 왜냐하면 본부장 인사권을 또 사장이 갖고 있고 본부장들은 또 국장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는 사장이 누구냐가 그 회사의 논조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김재철, 안광은 같은 사람들은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의 사람들이죠. 나중에 김장겸 이런 사장 했던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정치권에 다 줄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MBC든 KBS든 간에 이런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 규칙, 법령을 좀 정하자. 그리고 관행도로 하지 말고 법령을 정하자고 해서 그나마 그런 어떤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회사가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의 논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 하는 것들은 시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권을 잡는 사람마다 자기 걸 내놔야 되잖아요. 사장 추천권이라는 것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법령이 없는 상태로 두는 것이 유리한 입장에 있어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그것을 손대지 않았고 지금 윤석열 정권도 저는 손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요구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주가 있는 체제는 정권이 들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어느 정도 일관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주는 정권에 줄 서는 걸 좋아하는 사주들도 있습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 쪽 줄 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추천권 때문에 정치권의 외풍에 취약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것도 부인하기는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면 참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낙인 찍기에 막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대한언론 또는 대체 언론 대항언론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지금 더 탐사가 출발했고 출발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한 4, 5개월 정도 됐습니까? 더 탐사가 사명을 받고 법인은 그대로고요. 열린공감TV 법인은 그대로 있고 사명을 바꾼 지는 9월에 바꿨으니까 한 두 달 정도. 두 달 됐는데 거기에 지금 이미 구독자가 40만 명이 훨씬 넘었더라고요. 네. 네. 4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구독자가 늘어나는 그 이제 더 탐사의 경쟁력 또는 차별성 이런 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제가 이제 저도 기성 언론에 있다가 뉴스타파라는 것도 있어봤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라는 매체의 성격에 잘 맞게 이런 취재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통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잘 해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에 뉴욕타임스의 혁신보고서라는 것들이 2010년대 초반에 상당히 크게 언론계에 국내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보고서라는 게. 그게 디지털 혁신보고서거든요. 거기 보면 뉴욕타임스의 그 말을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독보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독보적. 그러니까 다른 매체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야지만이 그건 이제 사실 마케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든 어떤 기업이 성장하려면 독보적인 어떤 뭔가를 아이템을 쥐고 있어야지 그거에 이제 롱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매체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주는 걸 받아쓰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쉽게 취재해서 보도하는 그런 현재 우리 기성 언론들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는 광고 나눠주는 거를 겨우 이제 받아서 겨우 이제 영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정부 광고나 이런 것들. 그런데 더 탐사 같은 경우는 회원들의 후원 회비로 거의 대부분의 수익금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약 한 2만 명 정도의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월.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다른 언론들이 주지 않는 취재하기 되게 어려운 이야기들을 직접 취재를 합니다. 직접 취재를 해서 이제 그 감춰져 있거나 은폐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누구도 취재하기 어려운 되게 힘든 취재를 해서 그걸 이제 끌어내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이번에 뭐 이제 청담동 게이트라든지 또 이전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부동산 주민등록부 위반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줄리 의혹 같은 경우는 정말 장기 취재물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다른 언론들이 어떤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도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두려움 없이 바로 핵심으로 바로 훅 들어가서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은 더 탐사는 취재 현장에 나가는 시간 차 안에 있잖아요. 그 시간에도 유튜브를 켜놓고 취재 현장에 나가고 있는 상황까지도 중계를 합니다. 그걸 제가 처음 하는 걸 봤을 때 이걸 왜 하는가 싶었는데 가는 동안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우리도 취재는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이 취재를 아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같이 뭐 질문하는 것도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이런 거 물어보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오늘 가는 거는 뭐에 관한 것이고 자세한 거는 나중에 방송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민들하고 계속 호흡을 같이 해요. 방송하는 동안에도 계속 댓글을 모니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고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정말 좀 두려움 없이 몸을 던지는 그런 취재로 독보적인 지위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것이 경쟁력의 근원이 아닌가. 앞으로 구독자 한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올해 안에는 50만 원 넣을 것 같고 50만부터 100만까지 지난번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은 전 대표가 현재 그걸 가져간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때 봤을 때 50만에서 90만 정도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사실 뭐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몇 달 만에도 금방 도달하는 걸 봤어요. 50만까지가 이제 어려운 것이지 그때부터 100만까지 가는 것은 네. 3, 4개월 만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90만까지 가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년 상반기 안에는 100만 원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러면 실제로 그 정도의 구독자와 지대 역량 독보성을 가지고 있으면 기성 언론과 비교하더라도 규모는 좀 작다 하더라도 콘텐츠의 경쟁력에 의해서는 아주 출중한 위치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봤을 때 규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한 10명 정도의 구성원이면 충분히 이 정도의 취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저희가 이제 보도 예정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앞으로 청담동 게이트 같은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고 앞으로 저희가 오늘 당장에 보도할 내용들도 아마 또 상당히 오랜 기간 회자될 만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선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제보가 들어온 것들을 잘 보도를 하면 제보자가 다른 제보자한테 소개를 해 준 경우도 있고 또 저 언론사들은 두려움 없이 보도한다. 어떠한 게이트키픽이나 이런 장애물 없이 과감하고 용기 있게 보도한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든지 제보자가 연결돼요. 딥스로트라고 그러죠. 그게 이번에도 보니까 기성 언론에 먼저 1차 제보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성 언론이 그걸 못 받아요. 그러면 또 다른 언론에 갔다가 또 오는 경우 이렇게 한 두 번, 세 번 거쳐서 오는데 결국에는 더 탐사가 그걸 보도를 해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제보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제보자 X 같은 분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부터 해서 쭉 제보를 많이 했던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더 탐사해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결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보도할 내용들은 아마 그동안에 보도해왔던 것들을 능가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니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동료들, 선후배들 한 번씩 만나면 이제 끝났다 우리는 기성 레거시 미디어는 끝났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굴종적인 삶을 사는데 점점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더 탐사 모델을 들으면서 대한민국 서울에만 또는 정치권에만 언론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지역 공동체에도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진 기자가 사실과 진실을 쫓고 성역 없는 취재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그런 매체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많이 나와서 언론이 있어서 국민들이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언론이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은 시민언론 더 탐사의 모델이 새로운 기자들에게 좀 자극이 되어서 전국 어디서나 이런 언론이 탄생하면 충분히 시민을 믿고 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런 꼭 좋은 케이스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대용 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학생운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과격한 인생을 살았거나 이랬습니까? 어떤 분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고 대학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부만 도서관 내 하루 종일 살고 그런 사람이었고 또 기자가 되고 싶어서 관련된 전공을 하면서 사회의 어떤 시사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이번에 특히 이제 이번 촛불집회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도로 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민들하고 걸었어요. 그때가 언제가 생각났냐면 87년 전두환 정권 타도 6월 항쟁 전에 전국적인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고향이 대구였는데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때 어머니가 대구 도심에 동성노라고 있어요. 그 동성노 한번 같이 가죠. 왜 가냐. 사람들이 많이 있다더라고요. 어머니는 호기심에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호기심도 있었지만 뭔가 이 정권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 따라가서 이 경찰들 전경들이 막 체류탄 쏘고 하는 체류탄 맞으면서 중학교 때 그 도로 위에 민주주의를 한번 광장 이 도로 위에 민주주의를 한번 잠깐 맛을 봤죠. 그 이후에 고등학교 넘어가고 대학교에서 전혀 뭐 그런 데 대한 경험들은 거의 없었고 또 제가 대학생을 할 때만 하더라도 80년대 대학생 운동도 저는 90년대에 다니다 보니까 잘 경험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MBC에 들어가서 어떤 방송 민주화 이런 것들 파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방송 민주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본 편이긴 하지만 특별히 대단히 사회 정의를 위해서 몸을 던지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병을 크게 앓고 난 뒤에 그로 난 뒤에 한번 정말 생명의 위기 위협을 느끼면서 큰 병을 한번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지금 다시 태어났다는 그러니까 덤으로 얻은 생명 덤으로 얻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좀 이게 그냥 조심조심하게 사는 인생보다는 오히려 과감하고 내가 좀 옳다 싶은 것들은 그냥 몸을 던지자 이런 마음으로 좀 약간 종교적인 신년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탐사보도라는 것을 알게 됐고 탐사보도라는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또 국내 기성 언론들이 그동안에 취재하고 보도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탐사보도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걸 취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수심 100m, 200m 물속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스쿠버다이버나 마찬가지인 그런 취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좀 더 필요하다고 느꼈고 탐사보도 또 하는 사람들이 또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만나면서 뉴스타파라는 것도 만들어보고 또 뉴스타파를 하다 보니까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것들이 또 저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 가치관을 더 형성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뉴스타파라는 것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제가 RTV에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담사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몇 번의 어떤 경험들, 결정적 계기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정도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자이고 탐사보도 전문기자로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실 거고 RTV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만드시고 저도 구독을 눌러서 RTV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RTV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또 스카이라이프에서 퇴출당하는 전혀 근거가 없이 그냥 강제로 퇴출당하는 것 비슷한 이런 경험을 하시니 역시 진실보도를 전문적으로 하니까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청담동 게이트 첫 보도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청문회가 열렸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인가요? 거기서 퇴출을 대고 됐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그렇게 연결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아무튼 스카이라이프는 KT 자회사고 KT는 사실 정부가 민영화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사실 정부의 관리 체제에 있고 또 KT 자체가 대단히 정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정권의 불편한 방송을 자기네들 채널 안에 두기는 좀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은 오히려 이게 굴하지 않고 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는 계속 저항을 할 테고 왜냐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르가 있습니다. 장르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있는데 카테고리 내에서 컨텐츠 경쟁력 1등이라고 스카이라이프가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1등이라고 해놓고 쫓아내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도 항의를 해볼 예정이고 또 어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TV, 스마트 TV에서 RTV 앱만 설치하면 바로 RTV를 볼 수 있도록 OTT 같은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되어 있는 TV나 아니면 샤오미라든지 크롬캐스트 같은 도구를 쓰면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RTV 앱을 설치하면 RTV를 바로 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시듯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RTV에서는 지금 박대용 기자가 이사장을 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성공을 시켜서 국민들에게 좀 더 알 권리를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10년 뒤에도 이렇게 기다 계속하고 계십니까? 아, 그 이렇게 먼 미래를 보고 살 만큼 제가 그렇게 생각은 못하겠고요. 10년 전을 돌아서 생각해보면 10년 뒤에 제 모습을 전혀 가늠할 수 없었고요. 사실 뭐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는 저에게는 다른 진엄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뒤를 제가 뭘 하고 있을지 혹은 그런 것까지도 제가 계산을 하고 이렇게 딱 멀리 바라보면서 살 만큼 요즘은 집에 가면 자기 바쁘고 집은 딱 잠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일어나면 바로 뛰어나오고 그거의 계속 연속이기 때문에 토요일로 마저도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제 스스로 잘못 살고 있구나. 박대용 기자 같은 정말 열정과 신심으로 언론인의 길을 가고 계신 분도 있는데 우리는 정말 부끄럽게 살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더욱더 이롭게 하는 그런 기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하시는 일마다 근성하시길 또한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박대용 기자를 통해서 살아있는 기자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또 이런 기자를 통해서 한국은 죽지 않았고 진실을 향한 언론인의 활동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든 것이고 주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임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남은 저녁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